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가장 이번에 핵심되는 것은 지수가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었죠 한번씩 보시면 역사적 고점이 3264.67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투자종합을 보면 지금 기관이 오늘 매수와 개인이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마지막에 끌어내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개인들의 신용이 장난 아닙니다 신용이 오늘도 얼마죠? 23조가 넘었어요 23조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신용용자가 23조 5,759억 23조 5,759억 주가 가면서 신용도 더 넣었다 투자자 예탁금도 늘어서 66조 6,227억 이렇게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가장 중요했던 거죠 제가 코스피 200지수에 들어갔던 대한전선이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정확히 우리가 매수 들어갔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코스피 200지수라서 급등 나가가지고 오늘 대량거래와 칼든강도 장대음봉에서 칼든강도를 만들고 떨어지면서 우리는 4,500원 순위에서 매도하면서 사실은 큰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198% 어떤 분은 190% 어떤 분은 210 몇 프로 이렇게 각각 다른데요 어쨌든 이게 코스피 바닥에서 매수하면서 매수할 때 호본건설이 인수 소식에 매수 가담하고 가담하고 상승은 또 재밌는 것이 코스피 200지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수의 편입 가능성에 추가 상승으로 큰 수익을 주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매도를 오늘 매도사인을 해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차익신원을 나가서 오늘 끝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절묘하게 해서 차익신원을 나갔습니다 매도시점 매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종목을 동시에 매도 나갔는데요 요것이 이제 고점 그 다음에 요거뿐만 아니라 오늘 세 종목이 매도를 나오는데 두산중공업 원전테마루 같은 종목의 두산중공업도 오늘 매도를 장대음봉 나오면서 역시 매도를 했습니다 차이시는 나왔습니다 장대음봉과 아직은 뭐 수익이 그렇죠 얘가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니까 원전테마로 장대음봉과 대량거래로 매도에 가담했다 차이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단기에 수익을 많이 줬죠 단기에 지금 보시면 왜 이렇게 됐죠 수익이 지금 여기서부터 상당히 여기까지 거의 지금 얼마 나온 거죠 117% 그래서 우린 매도를 일단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점 매도 방법이 상당히 좋죠 그 단기에 고점 매도 방법은 장대음봉과 대량거래량이 상당히 좋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어떻게 매도하는지 매도 방법을 하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를 실현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두산 인프라 코어인데요 그래서 고점 매도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더 나간 것이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죠 두산 인프라 코어 이것도 역시 단기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나서 이렇게 해서 차이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가는 것이 건설주가 나가고 있는데요 건설주는 오늘 신고가 행진을 간 것이 현대 그죠 현대 건설 이런 것들이 신고가로 역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도주가 가고 있는 겁니다 얘만 간 게 아니라 현대 건설도 가고 그 다음에 계룡 건설도 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는데요 엔지니어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간다는 것은 대장주들이 간다는 것은 결국 주도주가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주도주를 볼 줄 모르면 이런 상황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상황을 알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 더 오늘의 팁은 그죠 해상 운임에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이어서 항공 운임 지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끊임없는 상승으로 와줬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조정했던 HMM이 강하게 상승을 갔고요 그죠 조정받다가 강하게 상승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아네온과 페노션이 또 대아네온 강하게 올라가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페노션이 올라가면서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나가나 동반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갈 때 여러분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자꾸만 떨어지는 걸 자꾸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물타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지금 사이트에서 물타기를 강요합니다 물타기는요 확신하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과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물타기를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물타기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물타기를 시켜요 전문가가 이걸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손실이 지금 이번에도 오늘 무려 5, 얼마? 4억을 날리고 왔다고 그러는데요 뭐 사이트에서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꾸 물타기를 해가지고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손절시켜 버리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손절해가지고요 하나 첫 번째가 잘못되는 게 뭐다? 물타기 물타기를 해서 손실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손절을 시켜 버립니다 물타기 하고 손절 시키고 물타기 하고 손절 시키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깡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와 동시에 손절을 시켜가지고 사악을 까먹었다고 오늘 얘기하는데 참 이거 심각합니다 사악을 보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쩌면 몇 십 년 고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돈 잘 버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돈 못 버는 사람은 4억을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함부로 막 돈을 손절을 해가지고 돈을 날린다고 그러면 저는 옆에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제 방에서는 분산 투자에서 4억을 벌고 1년 몇 개월 만에 4억을 벌고 나갔는데 오히려 4억을 까먹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4억을 들고 4억을 까서 100% 수익 내서 나갔는데 이건 4억을 내 돈에 그죠? 그냥 귀중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날린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럼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급해지니까 바로 이 4억을 복구하기 위해서 급등상한가 테마주로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급등상한가 그 다음에 테마주 이런 걸 또 따라가서 이걸 복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종잣돈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워런 버피 첫째도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도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잃지 마라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타기가 뭔지 손절가가 뭔지 많은 사이트에서 매수가 손절가 그다음에 목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잃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제발 좀 깨우쳐라 몇 명이 그렇게 물타기에서 돈 버는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된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도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관성의 법칙을 배웠으면서 제가 그럽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하락하는 정도 더 떨어질 확률이 높고 올라가는 정도 더 확률이 높다 그러면 피라미딩이라는 건 올라가서 이 피라미딩에서 올라가는 걸 사야 돈을 번지 떨어지는 걸 사서 돈을 번다고요? 아 지금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이제 말소리가 강하게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전 진짜 신신당부하지만 선절가 목표가 그다음에 물타기 이거 진짜 제대로 배우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자 이걸 참 어떻게 유튜브에서 알려줘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수많은 방송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무조건 물타기하는 것은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자 사물며 제가 작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아 물타기가 그거 해서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 정도니까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책을 한번 내보려고 그쵸 출판사에 그쵸 그 담당 작가님들하고 그저 운영자하고 얘기해 봤더니 역시 그 사람들도 물타기는 돈 버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타기는 여러분 절대로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손실을 그쵸 손실을 그쵸 손실을 어떻게 해요?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이지 이걸 물타기에서 돈 번다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물타기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손실을 제한하는 거냐 내가 종목 선택을 잘못했거나 그쵸 종목 선택이 잘못됐거나 또는 부실 종목을 샀거나 이랬을 때 이거를 물타기 하니까 자르거나 물타기 안 하고 진짜 좋은 종목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으면 이게 나갈 때 매수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물타기 하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면 여러분은 진짜 그러면 물타기 해서 제가 끝까지 물타기 해서 번전할 때까지 수익 날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느냐 그 많은 돈을 여기다가 끊임없이 내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1년 이상 떨어지면 계속 물타기 할 겁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갖다가 강의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투자자들을 갖다가 몇 억씩 날래가 만든다는 것은 전문가 책임도 굉장히 큰 겁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면 또 반대로 제 강의를 또 듣는 사람들은 저를 갖다 오죠 싫다고 뭐 그죠 아니요 반발할 수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돈을 그렇게 무진장 투자할 수 있는 물타기 할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잠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 보장됩니까? 그거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타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듣고요 물타기 하려면 사지 마시고요 그죠? 차라리 손절을 하든지 사지 말고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래야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니 여기서 물타기 시작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또 떨어졌습니다 신저가 또 깼습니다 그럼 또 물타기 하고 또 신저가 또 떨어졌습니다 또 물타기 하고 또 신저가 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개인 투자가 기관이나 외계에는 무진장 투자할 수 있는 액수가 그죠? 수천억 아니 수조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 되지만 여러분은 이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물타기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장대음복 나오면 싸다는 식으로 물타기 해가지고 빨리 돈 그러면 또 더 재밌는 것은 자 그럼 이렇게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들고 가야 되는데 번져 놓으면 또 잘라버려요 수익 안 나는 비결로만 뭐든지 옮겨가죠 수익 안 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투자 방법은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그죠 물타기를 권유하는 수많은 사이트가 지금 제가 가만히 이렇게 회원들이 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물타기에서 돈을 날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인지 모르고 지금 매수하고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는요 수익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수익을 이렇게 세워서 샀습니다 수익을 깔고 있는 것은 눌림목에서 내가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더 높이는 거지 그죠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걸 갖다가 개성 불타기 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많은 돈이 많은가요? 정자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해서 돈을 또 하나가 잘못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물타기 방법 그죠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또 손절 안 됩니다 손절 아니 장기 투자 전문가라고 본인이 그러는 사람이 투자자들은 10% 뭐죠 10% 마이너스 되면 손절하라고요 그럼 그건 장기 투자 트레이더지 무슨 장기 투자 전문가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자꾸만 이런 거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죠 좋은 종목을 사주고 손절 안 할 수 있어야 되죠 10% 손절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장기 투자입니까 장기 투자는 손절 안 하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조종 받으면 다시 나갈 때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서 분할 매수 그래서 철투철미하게 가야 될 게 어렵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잘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탐욕이 앞서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여러분이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건 난 분할 매수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하나 잘못된 방법 아니 공부도 해서 주식도 공부도 안 돼 있는데 거다 대고 뭐죠 5억 들고서 어떻게 알아 4종목이면 딱 족하다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비중을 갖고서 집중 투자한답시고 그죠 투자자들을 집중 투자하게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떤 왜 잘못되냐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사람 집중 투자하면 주가가 조정할 때 이걸 감당을 했으면 능력이 안 돼요 자 만약에 5억짜리를 그죠 4, 5종목 가서 1억씩 투자했습니다 그럼 30% 빠지면 얼마일까요 5억이면 1억 5천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돈을 갖고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사는 것마다 맨날 올라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산 투자를 자 5억이면 1억이면 제가 많아 최소한 천만 원씩만 담는다 그건 10종목이잖아요 그럼 제가 공부가 되는 사람은 다섯 종목으로 줄여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 5억 들고서 그럼 어떻게 4억 들고 그죠 얼마를 벌었어요 4억을 벌었다 그러면 4억을 한꺼번에 질러가지고 4억 벌었나요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그죠 2, 30종목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낸 것이지 그걸 갖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정이 올라갈 때는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정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참기 정말 어렵다 그 기본을 여러분이 갖춰야 그걸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심지가 굳어지는 그런 그죠 인내심 이것이 다 훈련받았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가능해지 않은 투자자들은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은 명심 또 명심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이트에서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제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여기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고 내일은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또 쉬고요 목요일날 오전에 스트리밍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발 하는 것이 물타기 금지 두번째 손절매 함부로 거제하는 건다 손절매 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한다 그렇죠 물타기는 진짜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좋고 업황이 좋고 펀드먼털이 좋아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추세에 전환할 때 매수 들어간다 세번째 그렇죠 집중투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집중투자 함부로 하지 말자 최소한 매수는 3 내지 5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는 50대 50으로 매도를 한다 이 기본 원칙을 지켜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커지는 것이고 인내심과 배짱을 갈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하지 않도록 또다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모두가 행복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많이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